다음 키워드입니다. 영웅의 사과입니다. 지난주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정은경 청장이 임명됐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했는데요. 대통령과 여러 직원들의 축하를 받았던 정 청장이 사과를 했습니다. 무슨 일인가요? 코로나 영웅에 일그러진 모습인데요. 참 질병관리청이 새로 출범을 하고 거기에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많은 축하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.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을 이만큼 구해준 영웅이다. 이런 지적까지 있었는데요. 지금 그래픽 화면에 보시다시피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원까지 찾아가서 정은경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어요. 그것까지는 다 좋았습니다. 그런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주위에 수많은 인사들을 동원했다. 그래서 거기 100여 명 이상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. 그 당시에 정은경 본부장이 저렇게 100명 이상 모아놓고 임명장을 수여받는 그 당시가 정은경 본부장이 주도해서 만든 이 코로나 거리두기 2.5가 발동되고 있었고 그게 핵심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. 그런데 정작 질병관리청을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와글와글 모여들어서 저를 축하를 했다. 이런 대목이거든요.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 제목을 질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이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 행정관에게 300만 원 벌금을 매길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. 결국 정은경 새 청장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까지 중단시켜놓고 질병관리청은 사람을 많이 모은 곳에 대해서 사죄한다. 그렇게 결국은 영웅이 사과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몇몇 의사들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연경 본부장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브리핑 좀 이쁘게 한 것밖에 더 있느냐 이러면서 질타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. 영웅은 참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 몰라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. 정연경 본부장부터 좀 건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또 특히 정치권에서 정연경 본부장을 활용한 정연경 청장이죠. 정연경 청장이 됐죠. 청장 겸 본부장도 같이 하고 있죠. 그 정연경 청장을 흔드는,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모습도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. 또백